내가 금년 한 해 롱런을 할 것일까?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내년을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퓨처라고 하는 역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는 영어로 프레센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인생열차를 타고 120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 타임아웃! 한 번 선언할 때 모세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인생열차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병약해야만 먼저 인생열차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생전에 병원 한 번 가보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타임아웃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떠나간 모세를 뒤이어서 여우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런지 여우수아는 당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우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선한 물을 마시려면 샘물로 나가야 합니다. 사냥을 하려면 들러산으로 나가야 합니다. 스키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키 코스에 가서 몸을 맡겨야 됩니다. 챔피언이 되려고 한다면 땀 흘리고 지칠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리빙룸 소파에 앉아서 신앙의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передración상표에 앉으셨습니다.